안녕하세요 백아스입니다. 검증이 완료된 사카와 검증을 진행 중인 티파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카는 2023년 7월 18일에 도메인 생성이 된 신생 사이트입니다. 현재 먹기에 관한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만 과거 넷마블, 겨울 등 다수의 먹티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으니 이용을 하려고 했던 분들은 다른 검증된 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티파티는 2023년 3월 21일에 도메인 생성이 되었고 동일 서버에서 운영 중인 곳들과 함께 먹티에 관한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아직 검증이 되질 않아 사용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티파티에서 먹티에 관한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백아스 점컴으로 먹티 제보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용 중인 곳이 궁금하다면 백아스 커뮤니티로 검증 요청을 하세요. 검증을 요청하시면 보다 빠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잘못된 사이트 이름이거나 주소일 경우에 글이 삭제가 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빠른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